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계의 절반 가까운 나라들이 총 인구 규모를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출산율이 크게 줄면서 출산율 감소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걱정해야 될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195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의 출산율 추세를 추적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1950년대 전 세계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은 평균 4.7명이었지만 2017년에 들어 2.4명으로 절반 이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나라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니제르의 여성들은 평균 7.1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지중해 키프로스의 여성들의 출산한 아이 수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이 2.1명으로 떨어지면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 한국과 호주 등 경제적으로 선진국가라 불리는 나라들에서 합계 출산율은 더욱 저조했습니다. 여성들의 출산율 저하는 손쉬운 피임과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취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많은 나라들의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고령화와 함께 인구 감소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과 함께 인구 감소에 대해 교육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과 함께 인구 감소에 대해